안녕하세요. 엑셀의 핵심 기능을 간단히 배워보는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추가하기 엑셀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주 기본적인 단축키, 저장 Ctrl-S, 복사 Ctrl-C, 붙여넣기 Ctrl-V, 여러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단축키가 따로 없다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기능,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놓고 빠른 실행은 물론 단축키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을 실행시켜 보면 제일 왼쪽 상단에 이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추가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도구 세 가지가 있는데 저장, 그리고 되돌리기, 다시 실행하는 아이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추가해 놓으려면 명령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나오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자 크기를 키우는 이 명령어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명령어 글꼴 크기 작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하나 더 표시 형식 중에 쉼표 스타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는 블록 잡아 놓고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되지만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왼쪽에 있는 것부터 알트키를 누르고 숫자 1 알트키 누르고 숫자 2 알트키 누르고 숫자 3 알트키 누르고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려면 알트키를 누르고 숫자 4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됩니다. 알트키 누르고 숫자 4 또는 알트키를 누르면 여기 단축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4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엑셀에서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알트키 삽입 클릭을 하려면 N 이렇게 누르면 삽입 탭이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그림을 넣을 거다 P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알트키 누르고 단축키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셀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놓고 4과 이 셀의 글자 크기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키 누르고 숫자 5 알트키 누르고 숫자 5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게 되죠? 그 알트키 누르고 숫자 6 6번을 추가적으로 누를 때마다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명령어들을 내가 더 이상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엑셀의 핵심 기능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명령어 추가해놓고 삭제하는 방법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